이번 에피소드는 데이터베이스 모듈을 좀 다룰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여러분들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공부를 아직 한 적이 없다고 하시면 지금 보시면 런 포스트 그리 SQL 튜토리얼에서 풀코스 퍼 비기너 4시간짜리로 만들어져 있는 여기 영상이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포스트 그리 SQL에 대해서 상당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시간짜리이긴 한데 상당히 재미가 있어서 금방 보실 수 있을 거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포스트 그리 SQL 관련된 영상들을 좀 더 참조하셔서 일단 이게 포스트 그리 SQL 관련된 수업이니까 그 점을 먼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Phoenix Web Development 입니다. 혹시라도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시 코드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하나씩 하나씩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좀 헷갈려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역시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남기시면 됩니다.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코드가 새로운 추 코드로서 bot라고 하는 디렉터를 만들고 거기에 폴과 옵션이라고 하는 두 개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킷도 말씀드려야 될 거에요. 지금 이번 수업에 진행하는 것은 킷에 여기 이름이 add false and option으로 해서 이름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시 코드 들어와서 보시면은 좀 달라진 부분, 이전과 달라진 부분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셔서 private repo, migration 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migration 있고, 그 다음에 migration에서 두 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한 거는 시점이 2020년 1월 24일 이에요. 1월 24일 오전 10시 54분쯤 되겠군요. 10시 54분 57초 해서 add false table 이라고 하는 것, exs 그리고 add options table 두 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migration을 만들어 둔 거에요. 그래서 add false table 부터 보시면은 false table 입니다. false table은 add title, string. title과 string. 이것만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제목입니다. 투표... 이걸 이제 poll이라고 표시하죠. 각각의 poll에 대한 제목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옵션입니다. 옵션은 두 번째 있는 것. 두 번째 add options table에 붙어있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옵션이에요. 그래서 옵션이라면 투표에서 선택 가능한 옵션들이죠.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누구를 짓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국회의원 선거가 poll title이 되겠죠. 그렇죠? false table에 국회의원 선거가 될 것이고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에 한 명만 뽑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한 명씩 뽑죠. 아마 그렇게 뽑으니까 각 지역별로 false table 예를 들어서 200명을 뽑는다면 200개의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후보가 한 명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 지역마다 후보 예를 들어서 3명씩 나온다. 그러면 각 poll table 마다 3개의 옵션이 할당되어야 되겠죠. 이해 되시죠? 그게 false table과 option table의 역할입니다. 이 만드는 명령어. 미그레이션 만드는 명령어를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적어둔 부분. 일단 이 부분을 빼놓고 이 부분 빼놓고 위에 있는 것만 보시면 이겁니다. 명령어 mix입니다. mix-actogen-migration mix-actogen-migration-add-options-table 이렇게 주게 되면 이런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이런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버셜 리퍼 미그레이션즈 add-options-table 이라고 하는 이름의 모듈이 만들어져서 어디에 만들어지느냐니까 여기에 만들어져요. private-ripper-migration-migration-tables 이렇게 옵션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죠? 이런게 만들어지는데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act-to-migration을 이용한다는 매크로가 있고 그 다음에 def-change-do 하고 enter 이런 파일이 이렇게 틈 비어있는 이 부분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해되시죠? 이것을 우리가 좀 수정을 할거예요. 어떻게 수정하느냐니까 이건 다시 이렇게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위에 있는 내용이죠 위에 있는 이 내용을 체인지 부분에 이렇게 이 부분을 추가하면 되요 이건 우리가 직접 타이핑에 써야 되겠죠 create table에서 options 여기선 다 복수형을 씁니다 복수형 그러니까 migration에서는 복수형을 쓰고 그리고 나중에 단수형을 또 쓰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단수형을 썼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itle 아 지금 옵션이 아니라 펄부터 해야 되겠네요 펄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두고 자 이렇게 위에 이 명령어를 두면 add false table 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그러니까 우리 터미널에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을 했을 때 이러한 파일이 만들어져서 여기 딱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만든 시간과 그리고 우리 명령어는 어떤 이 부분 있죠 첫 번째 argument가 파일명이 되어서 이런 것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바꾸느냐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체인지 두 사이에 폴의 타이틀입니다 타이틀만 있고 타임스탬프 타임스탬프는 시각이죠 요거 어디에 쓰이는지도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가 타이틀의 데이터 타입 그죠? 그리고 테이블의 이름은 false 이렇게 다 복수형입니다 여기서 여기 있는 파일들은 이 명칭, 테이블의 이름들은 다 복수형을 쓴다는 거 그죠? 그리고 체인지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넣죠 그렇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제 migrate 명령어 밑에 actor mix actor migrate 라고 하는 명령이 있죠?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터미널에서 이 명령을 넣게 되면은 요 내용대로 요것이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게 되는거죠 그죠?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영상을 보고 포스트그리에 SQL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상정을 한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요거부터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이 터미널 열고 요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현재 주피터 제가 주피터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밑에 있는 두 개 그죠? 보셔데브와 보셔르테스트 요게 이번 에피소드 그러니까 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번 강제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밑에 보셔데브에 커넥션 해서 보셔데브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options 방금 우리가 만든 겁니다 테이블 그리고 폴즈 테이블 있죠 그리고 options 아이디 있고 폴즈 아이디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만들어요 나중에 options 아이디로 불러드리고 폴즈 아이디로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내려와서 옵션의 내용이 어떻는지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옵션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보이죠? 이거는 우리가 방금 migrate를 했으니까 여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조금 전에 봤던 이 부분이죠 믹스 액트 migrate 이걸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폴도 마찬가지입니다 폴 부분도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폴과 migrate의 차이점 서로 비교를 해서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들은 동일합니다 같은 내용들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서 본 내용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insert at updated 되는 거 있잖아요 타임스탬프 들어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우리가 여기서 타임스탬프를 넣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dd false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와 서로 접촉하는 부분입니다 리퍼 미그레이션 그죠? 미그레이션 파일을 만드는 것은 이 명령어이고 만들어진 미그레이션 테이블을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 것은 이 명령어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 여기까지 되었고 여기까지 되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와 접촉하는 면 이런 테이블과 대화하기 위한 우리 엘릭스의 모듈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여기 있는 보츠와 보츠에 들어있는 옵션과 폴입니다 밑에 있는 이 폴은 밑에 여기 있는 add options 테이블에 대응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options는 밑에 있는 add options 테이블에 대응하도록 구성하는 거에요 그래서 폴은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alias를 두개 했어요 폴과 option alias를 했으니까 밑에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schema 라고 적혀있죠 이번에는 schema에서 폴은 이 폴은 바로 밑에서 봤던 addPolse 테이블에 있는 이 폴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change 라는 펑션을 구성했고 그리고 폴은 schema 라고 하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를 만들었어요 매크로 폴에서 필드는 titleString 그죠 titleString titleString도 마찬가지 migration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titleString 그리고 hasMany 관계를 만들어 뒀습니다 hasMany인데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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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있는 이 녀석을 말하는 겁니다 options 명칭이 같아요 복수형이잖아요 복수형이 그대로 따라와서 여기에 복수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폴스도 복수형이잖아요 복수형인 이유가 여기에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복수형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폴스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천천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hasMany 옵션 옵션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투표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으로 합시다 제주시에 제주시에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제주시에 원 콩그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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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폴 이름은 제주시 폴 되겠죠 제주시 폴 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그런데 옵션은 제주시 폴에 한 명의 후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캔디 데이트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명의 캔디 데이트와 제주시 선거는 일대다의 관계죠 one-to-many 그죠 one-to-many 관계이니까 hasMany 해서 options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options 두 가지 hasMany 해서 두 개의 argument가 전달되고 있어요 첫 번째 options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선 options 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렇게 옵션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예는 alias 받은 겁니다 그죠 얘의 데이터 스키마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까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옵션 이란 데서 그죠 자 그리고 change set 있습니다 change set 우리가 이전에도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다루긴 했었죠 다루었었는데 마찬가지로 change set 첫 번째는 폴 그러니까 지금 이게 virtual bots 폴이잖아요 여기 이 모듈이 만들어내는 struct입니다 이 struct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니까 얘가 알아서 만들어내요 우리는 신경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폴이라고 하는 이름의 struct를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acto schema 그죠 만들어진 schema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attribute을 넣고 그죠 request attribute title validate required title 이렇게 되어있는데 얘는 수증 가능한 그죠 adjustable adjustable 항목들 property field 라고 표현하게 되어있죠 데이터베이스니까 fields 얘는 required 그러니까 required fields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명령어를 주시면 이렇게 alias virtual port alias 두기를 하고 여긴 ix 광경입니다 ix 광경에서 이거 첫번째 넣고 두번째 넣고 그 다음에 change set 폴 change set 얘를 말하는 겁니다 첫번째 argument으로 텅 빈 폴이 전달되고 두번째 argument으로서 title sample 폴 attribute title sample pull 런거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를 거치고 여기를 거쳐서 뭔가 리턴되겠죠 그 리턴되는 것이 change set 들어갑니다 그죠 change set repo insert 를 했을 때 드디어 이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로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repo insert change set ix 환경에서 실행이 되면 change set 얘를 거치고 얘를 거치고 거친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미그레이션 폴로 미그레이션의 폴을 거쳐서 그죠 그런 다음에 실제 데이터베이스로 드라이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넣는 것이 리퍼 인서트이고 리퍼 인서트는 어디서 넣느냐니까 마찬가지 엑토스키마에서 넣은 거에요 엑토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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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한다기보다는 엑토스키마 여기에서 아마 왔을 것 같네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꺼다 인서트 펑션 들어온거 그리고 리퍼 여기 있죠 리퍼에 엑토 리퍼 엑토 리퍼 를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예 요게 지금 요쪽으로 전달되는 메커니즘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옵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게요 옵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니까 거의 대동소유합니다. 대동소유하고, title, bot, string, integer, default 값을 0으로 준 거에요. 그죠? belongTo, 얘는 이번에는 belongTo로 되어 있습니다. poll, poll, 그죠? 얘는 hasmany 였죠? hasmany, 옵션, 옵션이고, 얘는 belongTo, poll, poll입니다. 얘들은 그러니까 캔디 데이터들이죠. 후보자들입니다. 캔디 데이트, 캔디 데이트는 이제 예를 들어서 번호가 있겠죠. bot에서 integer,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에요. default는 0으로 줬죠. 그러니까 실제 열어보시면은 그 사이에 제가 좀 바꿨더니 뭐가 좀 깨진 모양이군요. 다시 보겠습니다. default를 0으로 줬으니까 어디 있나요? live reload 되면서 몽땅 다 사라져버리고 없네요. 그죠? 이전에 있던 부분이 좀 남아 있으려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파일을 좀 수정을 했더니 그 사이에 live reload가 되어서 막 다 날아갔습니다. 일단은 빼놓죠. 아! 여기 이 부분이었군요. 이 부분입니다. 이 파일 보시면은 default 값으로 해서 0가 남아있죠. 그죠? live reload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efault 값이 0가 되어있는 이유. 그죠? 이 0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default 값을 어디있나요? 옵션. 제로를 줬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옵션 이것도 테스트하실 때 이렇게 순수를 하면 됩니다. 리퍼. 얘는 지금 당장 필요한건 아니에요. 필요한건 아니고. alias. 이전과 마찬가지입니다. alias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옵션. change set. 똑같죠? 이번에 change set인데 이전과는 문법이 좀 다르게 했어요. 이전에 폴할때는 이렇게 change set을 담아서 이것을 insert를 시켰는데 옵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파이프를 통해서 파이프를 해서 insert를 넣었습니다. 그죠? 결과는 동일해요. 그죠? 결과는 동일합니다. 파이프를 쓰나 아니면 변수에 담아서 넘기나. 그죠? 그런 다음에 repo get에서 폴의 1번. 1번 id. 그죠? repo get function. 이것도 나중에 repo get 이라던가 insert 라던가 이런 all 이라던가 이 펑션들이 어디에 정리되어 있는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파이프를 열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의 첫번째 폴을 담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시면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을 거에요. 여기 실행했던 내용들 그것이 여기 오른쪽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reload을 제가 이거 새로 다 입력을 하면 이전에 입력되어 있던 것들이 또 깨지면서 id가 새로 또 추가되고 추가되고 계속 추가가 돼요.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가 한번 실행했던 것을 그대로 두고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려고 그러는 거에요. 자 먼저 이렇게 alias를 했었죠. alias하고 옵션도 alias하고 bocial repo 그죠? 아, repo. bocial repo에서 가져왔네. repo, bocial repo니까 여기서 펑션들 다 가져온 겁니다. 그죠? 여기서 펑션들 다 가져왔어요. repo, insert, repo, get, repo all 몽땅 다 user, act repo 이게 다 만들어낸 펑션들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bot 옵션도 있고 옵션 change set에서 옵션 change set에서 title은 yes 옵션을 만들었어요. 옵션 그러니까 이전에 폴을 하나 만들어둔 게 있죠. 그거 지금 지워졌습니다. 폴 id id 1번 해서 이렇게 yes 옵션을 넣은 겁니다. 이건 어디서 들어온 거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폴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 만들었잖아요. 샘플 폴을 해서 만들었죠. 이게 만들어진 데 연속적으로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습하실 때 폴부터 먼저 이렇게 수행을 하시고 실행하고 그런 다음에 옵션에 있는 이것들을 하나씩 실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폴은 실행에 또 가정하고 두 번째 옵션 하나 추가했죠. 추가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옵션의 id입니다.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실행하게 되면 두 번째 id는 2분이 될 것이고 또 하면 3분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시간 타임스탬프 있고 폴 돼있어 폴 is not loaded 라고 돼있어요. 그죠? 폴 1번을 지정하더라도 그죠? 폴 id 1번 지정하더라도 디폴트는 not loaded 로드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불려오지 않은 거에요. 그리고 폴 id도 지정되어 있고 타이틀은 yes 옵션 타이틀입니다. 그죠? 1, 2, 3, 4가 아니라 지금 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1, 2, 3, 4 이렇게 옵션을 주겠지만은 지금은 예스와 노 두 개의 옵션을 주고 있어요.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죠? 그런 투표입니다. 그리고 조금 내용은 달라요. 예스, 노 둘로 결정하도록 옵션으로 돼있어요. 안 끊이 하나 주어지고 그 안 끊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리포얼 리포얼에서 폴을 불러드리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폴이 이전 에피소드 조금 전에 여기서 여기서 만들어진 폴이 있죠? 여기 만들어진 것이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폴에서 id 1번 되어 있고 옵션즈는 지금 옵션즈 is not loaded 됐어요. 그죠? 폴의 옵션을 가지고 있죠? 폴의 옵션즈 있잖아요. 옵션. 이게 not loaded 됐단 말입니다. 아직 loaded가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옵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션의 경우에도 옵션 id 1번이고 폴이 어떻게 됐나요? 폴 is not loaded 그죠? 옵션 입장에서는 폴이 로드가 되지 않았고 폴 입장에서는 옵션이 로드가 되지 않았고 그런 상태죠? 자 그런 다음에 repoget 해서 폴의 1번 폴의 1번입니다. 폴 이 폴은 위에 alias를 만들어 둔 거예요. 이때 써먹으려고 지금 위에서 alias alias를 만들어 뒀죠. 그래서 1번을 불러드리면 불러드린 것이 이 결과입니다. 그죠? 그리고 폴 옵션즈 폴의 옵션을 불러보니까 옵션이 없어요.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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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내용이 채워져 있죠. 위에는 비어있고 이게 프리로드 에이컨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폴과 옵션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이걸 associ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하는 것. association입니다. 그래서 폴의 옵션만 보면 폴의 옵션. 이 폴은 지금 우리 담아놓은 거에요. 폴의 옵션만 보시면은 이렇게 옵션. yes 라는 옵션. 이것이 하나가 연동되어 있죠.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 시스템에 따라 이 시스템 방식대로 폴도 추가하고 혹은 폴의 옵션들도 추가하고 이 과정들을 연속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바뀐 내용들을 나중에 여기서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은 내용이 상당히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옵션즈가 아니라 폴 부터 보죠. 폴 보시면은 이렇게 뜨네요. 폴. 타이틀도 있고, 인설티드 앱 되어 있고, 인덱스 레퍼런스 바이 옵션즈. 옵션즈 폴, 폴 잉키 등등으로 해서 옵션즈 에서 레퍼런스 되고 있다는 것 뜨고 있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옵션즈 도 볼까요? 옵션즈는 마찬가지입니다. 옵션즈 키, 프라이머리 키 있고, 폴 아이디. 폴 잉키는 폴 아이디이고, 레퍼런스 마찬가지입니다. 폴 에서 레퍼런스 되고 있다는 부분이 표시되고 있죠. 폴은 작oorito 폴 abi 폴업 폴 폴 폴 폴 폴